다흥님의 더주 방문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수댁부터 아구가 있네요? 근데 이렇게 그냥 물을 요정도만 주도 얘네들이 괜찮은 거예요? 높은 익사예요 오 와 이거 뭐 동물원 같네요? 200만원짜리 고양이 화장실 있거든요? 패밀리원은 생각보다 순해가지고요 제가 키우다 보면 금방 따라해요 이거 뭔가 느낌이 엄청 고가의 종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사이에서 분양이 되고 있어요 개미요? 시민생활인데 개미를 키우세요? 그렇죠 미쳤다 미쳤다 이거 한참 어리긴 한데 이게 어리다고요? 네 이게 진짜 동물원이네 하나 틀러요? 이쪽에 이렇게 서랍장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긴 한데 이거 밥 주려면 한씩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누가 해요? 그럼 저희 다흥님의 더주 방문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시작부터 아구가 있네요? 이 아이는 아구고요 두어프 카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이 키워도 되는 거예요? 원래는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는 허어가 났어요 이게 뭐 동물원 같네요? 200만원짜리 고양이 화장실이거든요 고양이 화장실이요? 오늘 거북이들이 이렇게 풀어놓고 사람들이 보시고 즐겁게 관찰하시라고 하시라고 하는데 문제가 고양이가 맨날 들어가서 여기서 똥오줌을 싸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고양이가 화장실이 있는 느낌인가 보다 모래 같은 것처럼 바람은 미치게 안 됩니다 오 얘네가 진짜 이뻐요 얘네는 카메라에 딱 그 감성이 맞는 애들인데 레드아이 트리폭이라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눈을 감고 있는데 이렇게 눈 뜨면 붉은색 눈이 콱 뜨거든요 그래서 레드아이구나 헬로 저는 뭐 여기 식물 따로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 생물이 있네요 안에 어? 여기 있었구나? 안 물어요? 카멜레온이요? 사람을 가려가지고요 카멜레온은 생각보다 순해가지고요 제가 큐다 보면 금방 따라요 직접 밥주도 받아먹고 얌전하고 올려놔도 되고 여기가 이제 거빌텔이잖아요 맨날 소개하시는 건 정반대인데 얘는 물이 아니라 완전 사막에 사는 애들이에요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요 건조한 암석지대 이런 데 사는 애들인데 이건 같이 생겼죠 이거 뭔가 느낌이 엄청 고가의 종일 것 같아요 느낌이 저 한 800만원 700만원 그 사이에서 분양되고 있어요 진짜요? 네 제가 잘못하다가 꼴이 뜯기면 그대로 그냥 800만원 날아가네요 네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개미요? 개미를 키우세요? 그렇죠 개미 둥지가 있고 나무 밑에 있거든요 애들이 막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가서 새끼들을 키우고 하는데 아마 봄부터는 이제 애들이 막 새깡하게 올라오죠 개미다 어? 근데 질붕이 뚫려 있는데요? 아니 개미들이 이렇게 막아 놓으면 여기다가 제가 바셀린을 발라 놨거든요 못 나와요 아 이게 바셀린 바른 거예요? 네네 와 여기 진짜 무슨 동물원이네요 이름도 더 주잖아요 그러네요 저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멋있죠? 저것도 키우시는 건가요? 네 돈 주고 샀어요 아 근데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저 유리 약간 공중화장실같이 된 거 있잖아요 흡영 부스 어 맞아요 흡영 부스 이거는 뭐예요? 사양고양이라는 집인데요 이 친구가 여기서 키우려고 만들어놨어요 고양이에요? 독재비인데요 실제로는 어 고양이가? 네 숙성인 고양이랑 똑같아가지고 이름이 고양이가 붙었어요 그거 아니에요? 그 터키 그거랑 다른 건가? 아 그거예요 실제로 얘가 똥을 싸면 사양고양이가 32종인데 네 그 중 중에서는 얘는 이제 떠오르다고 커피 만드는 종은 아니고요 아 이게 우리 반려동물로서 키워지는 사양고양이죠 그렇구나 근데 진짜 얼굴은 족재비네요 네 이쁘게 생겼죠 네 이거 개인이 이제 허가받고 키울 수 있는 거예요? 이젠 안 돼요 아 이젠 안 돼요? 그럼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까지는 되는 거예요? 네 그렇죠 더 이상 한국으로 수입이 절대 안 되는 경우예요 아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요? 또 한 마리 다른 데 있어요 아 다른 데 있어요 앞에 앞쪽에 있는데 아 봤어요? 아 단독 사육해야 돼요? 네 서로 한 쌍인데 색이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럼 비싸네요 이야아아악 요쪽은 이제 뭐 책먹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요 크레스틱프란 파충류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인큐베이터라서 알이고요 이런 식으로 알들을 구화시키고요 와 인큐베이터에요? 네네 그럼 알을 나오면 꺼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? 그렇죠 이게 와인셀런데 와인 셀러에다가 이제 펠트해서 넣어서 네 내부의 온도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일정한 유지를 시키는 거죠 왜 와인 셀러에다가 해요? 와인 셀러가 이제 뭐 보온 같은 게 잘 되는 편이잖아요 온도유지가 그러면 이제 가태어난 애들은 이런식으로 두고 다 키우는거죠 와 엄청 작다 진짜 작다 이렇게 작은건 처음 봤네요 얘네는 한 세네날 됐네요 아니요 한.. 11월 29일날 태어났으니깐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커요? 아니 이게 태어난지 얼마 안된겁니다 가태어난지 사이즈가 이정도로 보시면 돼요 와 너무 귀엽다 여기서 계속해서 번식을 하시는구나 그쵸 이런 아이들도 한 3,400만원 정도 하죠 색깔이 아까 개량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그쵸 뭔가 푹신푹신해 보이고 엄청 푹신푹신해 만져보면은 음..일랑일랑하죠 배 만져보세요 느낌이 다르다 완전 뽁뽁이 같다 이게 다 뱀이에요? 네 이런식으로 뱀들이요 아 물도 넣어진거에요? 네 우와 여기 지금 이 서랍들이 다 뱀이에요? 뱀 도마뱀 다 있죠 여기서 키운 다음에 사이즈로 좀 더 커지면은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태어난지 얼마 안된 뱀들 완전 그냥 진짜 사육장이네요 여기 다 그쵸 정갈아파트 왜 이렇게 커요? 아까전에 보여드렸던 애들이 큰거에요 아 걔네가 크면 이렇게 돼요? 네네 진짜 그렇구나 새끼들로 나오면은 처음에는 어 이게 아닌데?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새끼에요 얘네는? 이게 진짜 동물원이네 얘는 타란틀러 타란틀러요? 타란틀러요? 타란틀러요 이게? 네네 볼리압보드이 있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타란틀러요 아 얘가요? 네 아직은 새끼인데 다 자라면 이제 다리 다 폈을 때 접시보다 커지죠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또다니에 한번 여기에 넣어주세요 퓓 수업 ퟬ기물 탑사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 있으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거미라고 해가지고 거미줄을 낗게 아니라 피지콜로 상량을 하죠 거미, 벌레, 진에 다행이냄요 아 번식에 도전하는거에요? 진에? 그렇죠 얘네 기관 키워라고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좀 어리긴 한데 이게 어리다고요? 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서랍장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긴 한데 이거 밥 주려면 하나씩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누가 해요? 저와 저희 직원들이 바라죠 그럼 하나씩 열어서 밥 주고 하나 열어놓고 밥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와 자유를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 매장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꺼내서 줘요 아 거미들이요? 네 이렇게 많이 튀어 났어요? 천만이 넘게 많잖아요 소스통처럼 이렇게 와 다 거미구나 이거는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진짜 다른 세 개다 오 이거 뭐야? 마타마타 거북이요 마타마타 거북이요? 네 두 개가 혹시 같은 종이인가요? 네 같은 종이요 완전 낙엽처럼 있다가 얘를 잡아먹는 건가요? 물고기 같은 걸 먹는데 네 빨아들이면서 먹죠 얘는 약간 어린 친구고요? 네 와 완전 이런 근데 이렇게 그냥 물 이 정도만 있어도 얘네들이 괜찮은 거예요? 높은 익사예요 아 진짜요? 네 거북인데요? 그렇죠 헤엄을 잘 못 치는 종이에요 낮은 물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모기를 삼키는 애들이에요 와 얼핏 보기에는 막 아거거북 이런 것도 연상되는데 이렇게 해서 더주 방문을 해봤고요 우리 다흥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한번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더주가 어디에 있어요? 위치가? 네 경기도 금포 금정역 앞에 있는 매장이고요 걸어서 6분 건전 거리 정도입니다 아 오면 이제 와서 구경도 하고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거죠? 그렇죠 편하게 뭐 언제든지 방문 주셔가지고 네 둘러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꽃 영상 보고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네 팔증 붙습니다 팔증 붙습니다 왜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짱